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멘트가 들리면요 자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 키고 기어 넣으시고 자 우 왼쪽 오른쪽 확인하시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5m 가면 바로 깜빡이 꺼주시고 오른쪽 돌고 나면 바로 또 좌측 깜빡 키셔야 되요 자 여기는 좌회전 차로가 하나니까 도로가 하나니까 왼쪽 돌면서 바로 2차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오른쪽 좌우 살피시고 오른쪽 끝으로 바로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걸자마자 바로 우측 깜빡 키세요 자 적신호니까 한번 일시정지에 싹아 가야 됩니다 일시정지 좌우 안전 확인하고 진행 자 왼쪽 잘 보시고 오른쪽 끝으로 들어갑니다 자 500m 앞에서 우회전 진로 변경할 필요 없죠 뭐 불법정차가 있거나 뭔가 도로를 막고 있으면 옮기는데 없을거에요 3차로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항색점멸 자 150m 방에서 우회전 우측 깜빡 키시고 자 차량 신호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없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 없으면 진행 다시 좌측 깜빡 키시고 왼쪽 보시고 차가 오면 멈추고 못 들어가면 멈추고 중립 넣으셔야 돼요 자 왼쪽 보시고 차가 오면 멈추고 속도 올려서 들어갑니다 이때 안전지대 안 밝혀 조심하시고요 깜빡이 다 들어오고 3차뒤에 끄시고 다시 좌측 깜빡 킵니다 왼쪽 보시고 앞에 보고 30m 진행해야 됩니다 질러변경 30m 왔죠 그죠 깜빡 깨시고 다시 킵니다 500m 히터 점선 5개 지나고 왼쪽 보고 질러변경 깜빡이 껐다가 여기는 60km 구간입니다 좌측 깜빡이 뺏기시고 브레이크 속도 줄이시고 왼쪽으로 질러변경 질러변경 깜빡이 하나 그 다음에 유턴 깜빡이 하나 좌회전시 유턴이네요 좌회전시로 들어왔죠 속도 줄이고 10km 이하로 핸들 다 돌리시고 오른쪽 3차로로 진입 핸들 펼시고 엑셀 펼고 2차로 진행하지 마시고 3차로 진행하십시오 지하차도 우측 옆길로 가야되니깐요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하면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올려줍니다 70분 넘지 마시고요 60km 이상으로 자 신호 정지해야 되겠죠 스톱 멈추고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초록불 바뀌어도 그냥 출발하지 말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하십시오 뒤늦게 여기 횡단보도 건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기어 놓고 출발 G속도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도로 오면서 나올 수도 있고 꼭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50km 도로에서는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60km 도로에서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500m 지하철도 우측 옆길 300m 지하철도 우측 옆길 이때 깜빡이 안키시는 거예요 2차로 있었으면 깜빡이 옮기는 거지만 300m 유턴 여기는 고가 위에서 유턴이기 때문에 핸들 다 돌리시면 안 돼요 도로를 잘 보면서 돌리셔야 됩니다 150m 유턴 멈추면 중립 고가 위에서 유턴은 상시 유턴이기 때문에 전방에 차량 흐름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10초 이상 되기 시 중립 10초 이상 되기 시 중립 10초 이상 되기 시 중립 자 여기서 유턴하면 안 되겠네요 저 앞에서 유턴을 해야 되나 봅니다 길이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열러 도시면 안 되겠네요 이쪽으로 직진 가는 차들이 있었구요 자 전방 백현을 쉬고 자 저 앞에서 여기서 유턴 아닙니다. 여기서 유턴입니다. 속도 줄이면서 좌우 살피고 여긴 도로가 두개 갈라지니깐 1위도 2위로 상관없어요. 2위로 들어가시고 우측 감팔을 켜고 오른쪽으로 질러 변경합니다. 30m 진행하시고 오른쪽 보시고 질러 변경 다시 우측 감팔을 켜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질러 변경합니다. 자 질러 변경할 때는 항상 미리 깜빡히시고 30m를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차선 5개 지나야 됩니다. 300m 우회전 150m 우회전 좌측 감팔을 켜고 30m 진행하고 왼쪽 보고 질러 변경합니다. 여기는 50km 구간입니다. 좌측 감팔을 켜고 다시 레미콜 주의 다시 좌측 감팔을 켜고 30m 진행하고 왼쪽 보고 질러 변경합니다. 300m 좌측 감팔을 켜고 300m 좌측 감팔을 켜고 여기는 50km 구간이에요. 60km 나오면 실격입니다. 150m 좌측 감팔을 켜고 30m 주의 왼쪽 보고 질러 변경합니다. 그리고 깜빡이 껐다 켜죠. 껐다가 다시 켜고 감흥신호 파란색 라인 안에 차가 쓰면 자회전 신호가 시간이 지나면 들어옵니다. 중립 넣고 대기합니다. 이때 중요한게 여기 앞차가 초록불에 비보호자회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보호자회전하면 안됩니다. 따라가시면 실격되는거에요. 자회전 신호 들어온거 보고 가셔야 되고 여기서 돌면서 1차로 안가고 바로 돌면서 2차로 가도 되는지 한번 시험관에게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1차로 갔다가 깜빡히고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 어차피 오른쪽이 직진차로이기 때문에 직진차로이기 때문에 돌면서 저쪽에 도로가 2개이니까 바로 2차로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고 된다 그러면 2차로로 진행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그때는 약간 유도선을 따라가는게 아니라 약간 좀 더 직진차로 가서 꺾는게 좋겠죠. 자 우선은 왼쪽으로 들어가서 우측 깜빡이 바로 켜고 옮겨 볼게요.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깜빡이 켜고 다시 우측 깜빡이 우회전 시어줍니다. 일시정지 할 필요는 없지만 주의를 충분히 하시고 진행합니다. 우회전 돌자마자 우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 켜셔야 돼요. 좌측 깜빡이 켜고 그 다음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차를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 멈춰서 정지 파킹 주차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시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슈렉스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하십시오.